아니다. 위부터 하자. 왓부터 하자. 네. 얼티모어는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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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트랜시스 할 때에 대해서는 대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대할 가능성이 있다. 뭐가 가능성이 있어? 니가 임플라이. 임플라이 뭐죠? 안 응시해야 한다. 니가 안 응시할 가능성이 있죠. 뭘 안 응시할 가능성이 있냐면 그 아이가 그날 그녀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암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만드는 거. 사역동사고요. 목적의 동사는 거 같죠? 네. 뭐하게 만드는 거. 아이들이 뭐하도록. 문제. 그들의 문제. 스스로의 자신의 문제를 풀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육이죠. 주제물이네. 그치? 네. failing to give them the opportunity 까지 주어져. 라베오비하면 애에게서 비를 빼앗다. 다시. 모아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것. 이런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이 라베오비에 에이에서 비를 빼앗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빼앗을 거야.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을 거라는 얘기죠. 답은 나왔죠. 답은 우리. 답은? 응.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보면 빨라야 돼? 네. 유의합시다. 해소기지로. 아. 몇몇 매일매일의 문제 작던지 크던지 그것이 생겨나서 어디서? 아이의 삶에서. 만약 부모가 너무나 능동적인 역할을 갖는다면. 뭐하는데? 푸는데. 그나 그녀의 아이의 문제를 푸는데 너무 능동적인 역할을 갖는다면 아이는 빼앗겨지겠죠. 근데 뭐가 빼앗을 거야? 경험이 빼앗겨지겠죠. 어떤 경험? 배운을 필요하는 경험이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나 그녀의 자신의 나중에 삶에서. 아세요? 해결하는데 어떤 걸 뭐 해결하는 거야?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이 가르쳐주는데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뭘 가르쳐주는 거야? 그들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들 자신의 행동에. 그리고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없어? 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문제를. 게다가 이런 것까지 줬다는. 이런 얘기죠. 수술하기에 나가.